문짝 한개당 천원 킬당 1만원 문짝 하나에 천원이고 킬당 만원인데 내가 지금 밀배로 왔다고? 와 와 미친 피겟들 진짜 와 잡았는데? 킬로 나 쓸어 담아야겠는데 이거? 2천원 완전히 부서주세요 시원하게 스트레칭 타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샷건을 써야겠는데? 100발이야 12기지 100발 그리고 히든 미션 나갑니다 일랍스타 힌트는 차 여러분 뭔가 삘이 왔어 저 히든 미션 내가 생각이 맞다면 내가 탄 차를 터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차 내가 터트리기 아닌가? 아닌가 이거? 나 나갑니다 이거 아닌가? 남의 차 부수기? 정답은 제 메모장에 있나 뭐야 뭐야 상남자 미션이야 아 상남자 미션이 아니라 아 틀린 말 아니네 상남자 미션 잡아야겠다 저거로 사이가 탄 이도 중요해 사이트 오토바이? 오토바이 아니라는 말씀 아셨잖아 아 바퀴가 4개있죠 버기? 버기를 깨야되나? 죄송한데 몇개 부셨나요? 혹시 세대시던 분 있나요? 근데 뭐 20개도 못 깼을 것 같은데 이거는 25개였지? 나 사람 잡아야겠다 숨 올리고 올게요 하아 나 사람 잡아야겠다 힘줄다 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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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옷을 왜 план 입 rekord 불리 först 흠 허우 흐어얅 으아... 굉장히 착한 친구네 좋아좋아 굉장히 착한 친구네 버기로 뭘 해야 돼 지금? 버기로 사람을 쳐야되나? 미션은 버기인데? 버기를 탄 사람을 버기타일을 다 깨야되나? 버기는 뒤집기 어려운데? 뒤집을래도 뒤집기 어려운데? 저 버기가 있거든 지금? 음... 음... 총 쏘고 활쓰고 다 해보자 뭐하는거지? 그냥 경적? 국뽕비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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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는건 다한것같은데 나? 난 사람잡으면 만원 사람잡자 일단 2킬이거든요 당사합니다만 했으면 우리가 만원 킬이 3토바위로 공중재비 1표 오케 3만원 몸 부서졌죠? 수류탄으로 3개 부섰죠? 와우 이것도 내가 부섰죠 이거? 총 4개 부섰네요 여기서 아 이제 1등 가도 잡아야겠는데 여러분? 이제 아니 야 저 오타리가 다 막았어 와 으어어어 뒤로 쏜다고? 위에 돌고 사방의 조기 마지막 힌트 에너지 드링크 아 뭐야 포기해서 에너지 드링크 먹기야? 아 와 포기 바로 까 보이네 폐각점 좀 있는 것 같은데 와 죽을 뻔 했어 와 연막 페이크였구나 와 아 다 깨졌네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개라서 안보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건더기 하나 있었어 piece of shit 띄웠어 앞에 여쭤봤다 드디어 치킨 먹었다 11만 5천원 토크 동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